제가 오래전에 CIA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좀 면밀하게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팝업창에 딱 떠 있는데 Our mission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는 뭐냐 미국 CIA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지금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낼 수 있도록 정보를 모은다 그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커버트 액션 비밀 공작을 한다 쓸데없이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말로 꾸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설적이고 직방으로 달려가는 표현을 써서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국정원 요즘 난리인데요 국정원 맞나 싶습니다 차라리 그런 국정원 없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유중하고 북쪽이 가진 협박 공가를 다 일삼고 있으면서 첩보 위성을 공중으로 띄웠다 정찰 위성을 띄웠다 이러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정원 내부 파벌 싸움 그 볼성사나운 꼴이 얼마 얼마나 참다 참다 못 참았으면 대통령이 파리에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인사발령 경질 문책 인사죠 해버렸겠습니까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공군 1호위가 한국당에 닫자마자 바로 잘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국정원의 중요 세 사람 원장 1차장 2차장 해외 담당 국내 담당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저 세 사람 그러니까 윗대가리 셋을 잘라버린 겁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국정원의 어떤 해야 될 일을 표현한 걸 대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옛날에 중앙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안기부 거쳐서 국정원으로 넘어오는 저 기관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또는 경제를 위해서 그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수합을 해서 대통령한테 이게 지금 상황이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 일을 하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다른 미사유구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이 바뀌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본연의 임무 객관적으로 수집한 정확한 정보를 모아서 바뀐 대통령이 좌파건 우파건 관계없이 갔다가 그 대통령한테 제공하는 게 국정원의 할 일인데 문재인 정권 때 말이죠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버렸어요 그때 국정원의 엘리트들이 국내 정치 파트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서 잘나갔는데 어느 날 그냥 공중분해를 시켜버린 겁니다 뿔뿔이 아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됐으면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거의 뭐 완전히 박살이 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복권 그리고 문재인 때 자리를 꽤 짰던 사람들이 이제 속가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국정원은 전통적으로 정치인들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국정원은 전통적으로 외교부 출신들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국정원 내부에서 커 올라간 사람 혹은 군 출신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됐건 윤석열 정권 때 초대 국정원장으로 김규현 외교부 출신이 국정원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국정원 내부에서는 시답자는 국정원장이 왔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정원장 흔들기 저 사람 빨리 쫓아내자 우리가 일치단계라면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번 사태 저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윗대가리 셋을 잘라버리고 했던 거는 인사잡음 내부 갈등 타벌싸움 이게 이제 1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라는 건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극대노를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불구하고 해외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 국내에 있는 1차장하고 원장하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이 극대노를 한 것이지 그런데 이 일은 말이죠 여러분 그 줄기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부터 이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는 각 정부 부처에서 그 인수위원회 일을 할 사람들이 다 파견돼 나옵니다 국정원에서도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나온 사람을 딱 보니까 누가 나왔느냐 문재인 정권 때 유직을 차지했던 사람이 나와있네 그럼 이 사람은 문재인 사람이네 그 사람이 와서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들어와서 국정원 이의를 대변한다고 어 이건 안 되지 원대복귀 일단 가 있어 당신네들은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또 들어왔는데 그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왜냐하면 김규현 이 윤석열 정권의 김규현 국정원장은 외교부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 이렇게 돼 있던 거지요 그래서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영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비서실장을 딱 발령을 내놓고 보니 이 사람은 지금 김규현하고 앙앙불락 부딪혔던 권춘택 1차장 사람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발령을 받았던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바로 경지를 합니다 바로 그리고 국정원의 최고 실세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왕실장 그 비서실장이 오는데 그 사람이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사는 김규현 국정원장하고 김준영 비서실장 마치 1인자 2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 인사를 해왔다 이제 그런 거지요 그 말썽이 있어가지고 지난 6월 달에 김준영은 면직이 됐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그 국정원에서 초기에 이제 쫓겨났던 문재인 때 쫓겨났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실력도 없으면서 인맥을 타고 유호직을 꾀찬 사람들은 이번에 솎아내야 된다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할 때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 조상준 기조실장 한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김준영 비서실장 기조실장하고 비서실장이 부딪혔다 조상준 기조실장은 너무나 과격하게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 때 요직을 꾀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천천히 하자 너무나 과격하게 하면 반발이 거세진다 라는 게 조상준 기조실장 측 의견이었고 김준영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인사라는 건 전광석화처럼 해야 된다 지금 KBS 박민 사장이 하는 것처럼 강하게 푸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조상준 기조실장은 4개월 만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임에 김남우 김남우 기졸실장이 왔는데 이 사람은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관 역할만 하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정원 사이의 연락관 역할을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부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인사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김준영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현직을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인사에 개입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내부에 그 저 실핏줄 같은 저 밑에까지 모든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준영 비서실장이 끝내 이렇게 개입을 하고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권춘택 1차장 쪽에서는 너무나 옥석 구분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청산 적폐청산 인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었던 거고 반면에 김규현 국정원장 쪽에서는 정체성하고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외부 청탁에 그 줄을 타고 들어온 사람도 많다 이거 빨리 속아내야 된다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 9월 달에 2급 27명 전원 퇴직 조치 있었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2급 3급 130명 직무 배제했었죠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국정원 내부에 어떤 조직인들 인사가 있고 나면 그 인사로 영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좌천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만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러지요 그러나 어떤 정부 부처에서는 그런 것들이 외부로 조금씩 흘러나온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특히 이 언론기관 보도기관에서 절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인사 갈등 이게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국정원 자격을 잃어버리는 국정원 조직이 내부로부터 이미 붕괴되어 버려 있다는 그 간접 증거인 겁니다 어떻게 국정원 인사에 관한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그 이튿날 아침 신문에 대문짝 말하게 대서특필이 되는 나라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중첩되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인사만 있다 그러면 그 이튿날 인사에 불만을 찌문 사람 누구누구누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따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보도들은 그대로 국정원장 흔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그렇게 흔들릴 사람을 국정원 자리에 그 안쳐놔서 되겠습니까 국정원장이란 자리가 최고 수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걸 몰라서 지금 놔두고 방치하고 휘둘리고 흔드는 사람도 문제지만 휘둘리는 사람도 문제다 가자마자 한두 번이면 몰라라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휘둘린다면 이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 흔들리고 휘둘리고 이러는 것들이 계속 신문에 중계방송하듯이 포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자 해서 국정원장한테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또 힘을 실어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했는데 해외 순방 기간 동안에도 국정원장이 조직 장악을 못하고 계속해서 신문 보도가 나오고 충돌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윗대가래들을 다 경질시켜버린 겁니다 삭탈관직 인사 잡음에 대한 강력 경고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댓글을 보면 좌파 인사들이 우리 국정원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계열들 그쪽 인사들을 빨리 국정원에서 속가내야 된다 이런 댓글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특급 비밀 통신보안 정보보안 김관진을 국정원장으로 보내라 외교관 출신들이 물러터졌다 윤 대통령 잘하셨다 끝까지 믿고 간다 머리 아파요 윤통 이런 것도 있고 대통령은 좀 더 강직하고 보수를 보내야 된다 강직한 보수를 보내야 된다 국정원 물갈이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댓글로 달아주고 계시네요 고짖ys 정보를 받아들이다 이 방식은 안내 사정에 적용한 보수를 보수를